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들이니 주 영원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희생의 재물 필요하소서 희생의 재물 필요하소서 희생의 재물 필요하소서 찾아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다 생명 낳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배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배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배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배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